20대와 70대가 동료가 되는 회사? 나이, 성별,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맥도날드의 소중한 가족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이런 열린 채용 맥도날드는 좋아서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맥도날드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Better World, Better 맥도날드